안녕하세요. 내가 앞치료를 시험 때부터 타야겠다. 마지막 공연에서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공주촌을 가는데 공주촌 이런 분은 0배에 나와봤어. 아, 진짜. 진짜 많이 나갔어. 나보다 딱 첫 플러스에 들어왔어. 끝에 자리에 앉으래. 나는 옆에 일단 가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앉히는 거 몰라. 한 번 하지마. 쉬는 시간에 오지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쉬는 시간입니다. 자, 둘. 우와! 우와, 연예인이다, 연예인. 연예인이다. 연예인, 여전히. 끝에, 끝에, 끝에. 끝에, 끝에. 연예인, 이거 왔어? 누가 왔어? 형, 그릇 닫았어. 어떻게 한 번? 야! 끌려? 정답. 조금만, 그 조금만, 그 조금만, 내가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그 작은 애가. 얘들아. 어? 어? 아, 깜짝이야. 여길 닫았어. 아, 됐어. 야, 별로 없지? 경배야. 왜 이제 왔어? 아 미쳤어